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고 어디가서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저 계좌심을 못하고 지금 저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게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요. 아니 그게 잠깐 사회자님이 잠깐 이제 저를 잊어버리십니다. 나 혼자 안 어때요. 제가.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걸 아주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 한 분 오셨어요. 아까 그런 데에요. 명단에 빠졌기 때문에 소개에 빠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오셔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의 명단에 여기 접수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. 자 이은선 선생님. 이은선 씨 오셨죠? 이은선 씨. 네. 그리고 황순신 씨. 네. 황순신 씨. 네. 그리고 이수람 씨. 네. 김경민 씨. 김경민 씨. 아 이분은 저 뭐야. 아주 모로 드라마도 잘 하시고 아 이분은 아주 어려운 걸 하셨습니다. 자 그리고 아주 이의 대표자이신 대단하신 분인데요. 손우용녀 씨 있죠? 손우용녀 씨하고 손우용녀 씨하고 손우용녀 씨의 매니저이십니다. 남의신을 소개하겠습니다. 일어나십시오. 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주 대단한 보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. 네. 우리 남의신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. 네. 며칠 있다 오니 저 지방에 가서 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우리 서빈자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모노드라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노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시 반에 모노드라마 연극을 좀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 한 분 안 보는 게 모시고 노래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 목소리. 돼지 목소리. 돼지 목소리에 김경희 씨. 만담가. 만담가 김경희 씨. 네. 만담가 김경희 씨. 네. 만담가 김경희 씨. 형 씨, 저게 아이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오셔서 내가 깜빡해드렸어요. 아니, 저도 그래요. 공부대에 갔을 때도 지갑에서 영상 찍었으니까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저 만담하시러 김경희 씨. 우리 선생님께서 또 자리에 오셨는데 네. 마이크 앞으로 좀 보실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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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시죠. 어차피요. 왜 놀랐냐? 살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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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